9강입니다. 따라만 하면 결산을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이어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계전액 시험표, 재무제표가 완성이 돼가면 세무조정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내용들을 하나 둘씩 검토를 하고 이행신고서에 있는 급여 내용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보증금 현황이라든가 차량 내용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차량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결산 마무리를 다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소득금의 조정 합계폐 또 있잖아요. 가태료. 가태료는 제가 잘못을 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그 가태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세무조정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조정 내역을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해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세금가공과 온장을 출력을 하거나 잡손실 계정 온장을 출력하거나 해서 세무조정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저희가 고정자산 등록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 자산인 경우에는 이제 고정자산을 등록을 진행을 해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자산 내역, 취득일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내용은 이제 또 아 여기에서 이제 단기에 신규 취득한 부분은 이제 신규 취득 증가분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상각 방법, 여기서 정액법, 왜냐하면 차량에 대해서는 정액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액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를 또 확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기준 내용연수가 차량은 5년이지만 그 외에 업정별에 해당되는 기준 내용연수, 그 다음 내용연수 범위 체크, 신고를 해줘야만 적용되는 기준연수 범위는 신고를 꼭 진행을 해야만 되고요. 세법 내용, 규정된 내용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 내용연수를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강가상각을 반영을 한 부분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 둘씩 다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3월부터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결산자료 입력을 진행을 할 때 여기에 재고금액 그리고 정확한 재고에 해당되는 내용 꼭 확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가상각 반연된 금액도 진행을 하시고 제품 재고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하나 둘씩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이유를 검토를 한 번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점표 추가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점표 추가를 진행하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돼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제조원가가 796-054-305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금액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금액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산 진행하는 내용 이제 비율도 검토를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령, 표준령 모두 읽어줍니다. 표준령, 국제청에 전송되는 재무제표이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그 다음 온가내역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단기 순이익, 결산자료 입력해서 단기 순이익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 금액이 맞게 확인이 되는 내용을 꼭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 모음에서 이제 비율표로 손익, 비율을 확인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령, 표준령을 읽어줍니다. 때도 마찬가지로 제출령, 표준령 읽어줄 때는 계정과목을 일일이 하나 둘씩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결산을 마감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 둘씩 채워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단기 순이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출령, 표준령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부분 모두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산 부정명세서, 현금예금 잔액명세서 이렇게 다 그런 내용들을 채워가서 완료를 시킵니다. 결산 부정명세서로 작성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계의 잔액 시상표를 확인을 하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손익계산서의 개인 사업자는 이제 기능 모임에서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사항을 손익 처분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손익 처분하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계의 잔액이 이렇게 손익으로 집합계정을 해서 모두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경영 분석에 대한 개인 사업자도 재무 비율, 안정성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분석을 해서 재무 비율이 얼마예요? 유동 비율은 뭐 210% 이상 맞춰주세요. 뭐 그 다음에 자본금,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이하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 구성은 만약에 어디에 제출하는 관리협회나 기관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서 꼭 재무 안정성 비용, 수익성 비율을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마감된 재무제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이제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 안정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다 확인을 했으니까 또 새로 블록이 진행을 해서 재무제표에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단기순위 확인을 진행을 하고요. 재무제표의 금액이 정확하게 표준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블록이 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타 비용 이런 내용 확인하고 단기순위익을 꼭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저장하고 빠져나가고 순차적으로 모두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새로 블록이 하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내가 아까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확인이 되고 이게 맞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계자의 시상표도 새로 블록이 하고 저장을 하고 그 새로 블록이 된 재무제표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기초 재무제표 내용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진행해야 될 내용이 이제 또 기초 과정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에 대한 확정을 또 해줍니다. 수익금액 매출 조회를 불러오기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수입 확정을 하는 내용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확인을 했잖아요. 그 확인된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이 해당되면 그 해당된 내용을 조정을 진행을 해서 다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감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여기에서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된 검토사항들 꼭 체크를 해서 신고한 내용대로 다 관리를 진행을 해서 그 내용을 저장을 해서 또 수입금액 조회, 수입 조회를 해서 마감을 진행을 하는데요. 꼭 저장 기능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사항에서는 이 저장 기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종 코드가 저희가 맞는 해당되는 세무조정사항인지 그 다음 중소기업 여부인지 다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 검토표를 작성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는 소기업 검토를 수익금액 내용 확인하셔서 적정 여부를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 수익금액이 정확하게 맞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다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넘어갑니다. 저장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과정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라 이제 감옥별이 어떤 계정감옥이 해당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된 사항을 하나 둘씩 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개인종합소득세 세무조정도 이제 감옥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 둘씩 채워갑니다. 채워서 해당된 계정감옥에 해당되는 세무조정사항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 점표는 저희가 신용카드 여부, 그 다음에 경제사비 등 체크사항을 그대로 진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된 내용이 그대로 블록이 진행이 됩니다. 블록이 진행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학계 등록을 눌러봐서 세무조정사항이 해당된 부분, 세무조정사항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특수관계자 관련된 수익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 접대비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학계표, 세금계산서 매출 발행한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또 여기서 관리사업, 관리회사의 사장님께서 회사를 두 개도 운영하실 수도 있고 세 개도 운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접대비가 각 회사별로 기준 내역이 안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기서 일일이 회사 코드 불러오기 진행하고 수익금액을 넣어주면 관리회사에 해당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 한도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복수사업장의 기본 한도액 재계산 꼭 눌러서 접대비를 또 검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대비를 하시고요. 나머지 재고자산, 세금과 경과 명세서 이렇게 또 들어가서 불러오기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된 내용이 또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금액이고 필요경비, 세무조정사항이 여기서 눌러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다른 세금 부인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여기서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사항들을 하나 둘씩 채워가는 과정인데요. 그때 이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액법으로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정사항에 반영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감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 등록을 눌러서 저희가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상가 부인액이 뜨면 조정금액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유보소두에 해당되는 내용 또 불러오기 진행을 직전연도 결산서로 꼭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조정계산서입니다. 조정계산서가 보면은 사업 40, 주택임대 32, 부동산 30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기초정보에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내용이 뜨고요.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 등록 정확하게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소득 구분 표시 정확하게 기초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기본적인 세무조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개인조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공동사업자 이런 해당된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고서의 기본적인 여기서 제일 또 어쩔 때는 좀 헷갈려서 국민연금 금액과 이제 통보되는 금액과 중간에 난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 국민연금 금액도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소득공제 사항에서 통보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여기서 입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직전 연도에 해당된 사항도 검토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이제 블록이 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서 제가 조금 쉬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구분 신고 유형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장 의무가 첫 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금액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이제 간편정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제 간편정부로 해서 외부 조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구분 코드가 저희가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40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고 유형을 저희가 외부 조정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조정. 그 다음에 기장 의무는 뭐였어요? 간편정부였죠. 왜냐하면 첫 해에 신고하기 때문에 간편정부고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이제 기장 의무를 따지는데 여기는 개업한 연도이기 때문에 간편정부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력을 진행을 하면서 소득공제 내용 불러오게 합니다. 소득공제 내용 불러오기를 했는데 여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금액하고 소득세 종합신고 안내문에 있는 중간에나 고지금액하고 좀 비슷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나 금액하고 국민연금 금액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국민연금 내용 중간에나 납부금액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제 금액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확인하시고요. 또 2월 결성금이 해당되는 회사는 직전 연도 확인하시고 2월 결성금 세, 2월 결성금 내용 확인하시고 이제 반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2월 결성금이 없습니다. 단기 처음 장부 진행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마감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도 저희가 세무조정 감면을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내용 반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감면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면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번 감면 전에 이제 세액공제 신청서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간편정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는 뭐냐면 재무제표가 반영을 해서 세무소에 신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장세액공제 제대로 재무제표 반영을 해서 세무소에 신고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기장세액공제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불러오기 해서 제 세액공제를 기장세액공제를 100만원 접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세액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감면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감면 사항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흐름으로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소득구분 해당된 내용이 있는지 이제 학계자넥시산표 재무제표에 가서 학계자넥시산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소득감면 대상 아닌 게 있는지 검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비익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소득구분에 반영을 주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감면 신청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감면 대상 소득 아닌 부분은 세법규정 검토하시고 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면 세액 공지 신청서로 먼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감면 세액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출 세액을 불러오기 진행해서 제조업, 장부상 반영한 제조업 등의 소득을 그대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소득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제조업 감면을 전체 받아서 그 소득에 대한 내용, 감면율은 이제 규모, 지역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감면 대상 해당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감면율은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조업, 도매, 제조업, 서비스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 또 소기업, 소기업에 이런 해당되는 내용을 세법규정 꼭 검토하시고 감면율 검토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30% 해당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 모두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면을 진행한 내용의 중소, 기업, 감면, 세액 불러오기를 진행을 합니다. 30%에 해당되는 감면 내역 진행을 하시고요. 이 금액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에 이제 불러오기를 진행을 합니다. 신고서에 그대로 감면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서 저장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된 최저한세 또 여기도 중소기업 감면 세액인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면 세액을 여기다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입력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최저한세의 감면 세액하고 비교를 해서 감면 금액이 그 한도 내에 들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마감을 진행, 아니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부분 다 반영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다시 내용으로 확인을 하면 이제 전산운용조직 명세서, 전산조직 운영명세서를 또 반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 둘씩 맺고 가는 과정입니다. 맺고 가면서 그 흐름을 하나 둘씩 과정을 저장을 하고 확정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진행을 하고 내용 새로 불러오기 한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납이 있는 회사는 중간에 납 부분 또 꼭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마감을 진행하고 이제 그 내용, 다음 내용으로 화면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도 이제 점점점 마지막 과정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흐름은 좀 순차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캡처를 뜨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급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요. 어차피 이제 순차적으로 모두 진행해야 될 내용이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 다 진행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맺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세무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전자신고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신고를 해서 그 관련 서식이 모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보요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산을 진행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기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토하는 과정은 이제 출력물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결산서 완료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다시 안 들어가고도 출력물을 이제 결산서를 다 뽑고 출력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과정을 모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 이렇게 결산이 점점 마감이 돼가고 세무조정에 반영이 되었구나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결산서 표지를 만들고요. 이제 예쁘게 표지 선택을 진행한 다음에 결산서 보고서 표지도 만들고 저희가 재무제표 바로 앞에 붙을 내용이죠. 이게 추가로 사이에 늘 내용이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세무조정 일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인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고지서가 전달이 되니까 꼭 고지서를 같이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전달을 안 해가지고 가산세를 내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고지서를 항상 같이 전달을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흐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쳤고요. 이 과정에 이제 출력물로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 그 과정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신고 명단을 체크를 하라는 부분을 잊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접수증 관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영수증 납부서 지방소득세 전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중간의 납 이런 내용들 기초정보 과정을 이 직계관리에 모두 기록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명단이 종합소득세 때는 이제 개인보다는 좀 많아, 아니 법인보다는 많습니다. 거래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처가 이제 빠지는 일 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꼭 확인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표를 관리를 진행을 해서 무사하게 종합소득세를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